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한구석 여기서요 시즌 8이 시작되었습니다 와 뭔가 사람이 늘어나서 많이 뛰어야 되네요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 A2B가 함께 참여한 그러나 또 방구석 여기서요가 되네요 반갑습니다 웨이컴 더욱더 멋진 모습 기대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방구석 여기서요를 진행하는 이 장소는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에 미치한 94년 전통의 국립한반대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서론이 좀 기네요 그리고 이번 방구석 여기서요를 도와주신 고프로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하는 전체의 모습을 고프로로 멋있게 광각으로 담아서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준비한 첫 곡으로 준비한 건 트와이스의 사이언티스트 아 그래서 뭔가 의상이 과학자 느낌인 건가요? 맞아요? 네 아하 음 음 성아야 진짜? 여기서 하자 여기서요? 예에에에엥 아예에에엥 사실하기가 진정합니다 이런 ы 한글자막 by 한효정 당길 순간에 That I'll make a move I'll be your silence Don't make my license 너를 살려도 고민할 수 없는 Don't try to be your Jesus So I'm so serious 맘이 걸린 대로 맘이 시킨 대로 What's what you're waiting for? 그대 널 안 했어 너도 원할게 다요 그만 그만 그만해 So what's the next place? Say yeah yeah 그 날 예외해보자 이런 식이 안 돼 yeah 무단으로 바뀌어드는 내 맘은 없던 내걸 내 생각이 난다 문제야 문제 어디서만 들어 난 볼까 말해 같이 시간도 다는 시장에 더요 그만 그만 난 매일 내 상처 내 마음의 상처 머리를 참고 고민할 수 없는 마이너스 난 좌우를 피해 제가 사과에서 Say yeah yeah 러미가 던이니라 맘이 시킨 대로 What's what you're waiting for? 다소해 너의 고플로 너의 고플로 너의 고플로 너의 고플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